유성의 미니 게임! 오늘은 무슨 게임! 이거 아시죠? 작년에 다들 저한테 세배 한 번씩 하셨는데 상자를 이렇게 10개 소환합니다 이렇게 이펙트 있는 애들한테서는 천 원이나 만 원이 나와요 와 뭐야? 나머지는 다 100원이에요 이펙트 없는 애들은 만 원이 3% 요즘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 다 오르고 천 원이 9% 상자 한 번에 까도 되고 하나씩 까도 되는데 이렇게 톡톡톡톡 하면서 퐁 하고 까져요 엄마 깜짝이야 10개 나온 거 총합 금액을 진짜 드리는 거예요 와 신났다 이런 걸 왜 하지? 몰라 누구부터 할래 일단? 바꿔 뭐 오케이 바꿔 뭐 아 나야? 오케이! 레츠고! 오 세 개! 와 대박 이렇게 그냥 까는 거야? 네 까는 거에요 일단 이렇게 100원짜리 까고 이펙트 없는 건 100원 확정이라 먼저 까고 이건 이제 천 원일지 만 원일지 모르는 거죠 레츠고! 레츠고! 뭐가 천 원이었지? 그 금이 천 원 천 원 다이아블록 나오면 만 원이에요 아 이펙트는 차이 없어? 제발! 이펙트는 똑같아요 자 천 원 만 원은 3%예요 제발! 그래도 3천 원인데? 어? 아 깜짝이야 와 씨 다이아인 줄 알았다 3,700원 나 두 번째 할래? 아 아니 근데 이게 만 원이면 3%보다 많은 거야 나보다 훨씬 많지 이선님 네? 0.001% 한 줄로 2억 나오게 해준대요 제가 지불할 능력이 없는데요 대박! 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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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 전에 훈터랑 나랑 이거 봐봐 주장에 나왔네 이거 주장이 아닐까? 아니 저는 분명히 부탁을 했어요 확률을 정확하게 해달라 와 12,700원이네요 오! 3개인데? 오! 또 3개 오! 또 3개 오!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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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좋아요 자 첫 번째 박스 자 노란색 이러다 꾸멍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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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아 뽑으면 또 그림 이상해지는데 아 아 또 꾸멍만 다이아야 돼 아 근데 돈이 그저치 마요 꾸멍만 나오게 해 놨잖아 아 이거 봐 이거 호테도 3,700원이네 아니 야 금 10개 뽑아라 하나 하나 역시 여기서 만 원 나올 수 있어 이게 만 원 나올 수 있어 역시 저냐 만 원 나오면 야 간다 오케이 렛츠고 야 하나 있는데 다이아가 나오겠네 익스텔러트야? 야 너도 뇌물 매겼냐? 3배 할 때 필요한 아이템 뭔지 알지 빨리 꺼내서 3배 빨리 3배 하면은 3배로 돈 줘요? 아니요 어 좋아 그래 그래 다운터워 그 새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허가하게 잘 지내고 그래 죽었다 아이고 주무했다 야 3배 한 번씩 해라 어휴 한 번도 한 번도 3번 씨 3번은 뭔데 도대체 자 다음 그래 박공룡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그래 새해 건강하게 아이 사지 마라 너 진짜 자 다음 그래 그래 공룡 새해는 좀 형대접 좀 하고 돈 줘요 동대접 좀 해주고 나는 해야되냐? 해 나 기회 한 번 더 얻고 싫은대 아 그래요 그럼 됐어요 이거 세 배 할 때마다 한 번 더 세배 한 번 더 아니 네 한 번 한정이에요 우리 한 번 한정 개차례 한 번 한정이라고 이쒸 세 번 한 번이야? 한 번 한정이라 한 번 한정이라고 이것들은 아니 얘 언제까지 할거예요 이거 세배하다가 어 지금 형한테 짜증 냈어 하하하하 이거 뭐야? 하하하하하 이거 너가 세배하는 게 아니잖아 어디갔어? 어디갔어? 아 이거 성례! 아 이거 세배 하다 말잖아요 에? 세배 하다 말해 세배가 아닌데? 인사인데 이건? 스택 쌓이고 있어 아니 이거 불속성 요자 뭐야 이거 하하하하하하하 그래 맛볼 새해도 유튜브 더 잘되고 그래 이 정도 정상은 그냥 죽어야겠는데요? 한 번씩 빠르게 뽑자 자 바쿠오 가자! 돈은 세배로 주는 거예요? 아니라고요 하하하하하 만 원이라도 천 원이겠.. 만 원이라도라니 얼마나 큰 돈인데 자 1900원 둘이 합쳐주는 거 아니에요? 합쳐주는 거예요 합쳐주는 거예요 위에 쓰세요 그래 그럼 나도 세배 할래 어허 너가 안 했잖아 지금 빨리 해봐 그러면 의미 없잖아요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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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해는 뽀뽀 좀 많이 해주고 자 가자 오 야야야야야야 10,900원 1,900원 하나 또 나 또 나면 또 아니 또 또 나면 안 되지 우리 계속 쭉 나오면 진짜 주장이죠? 안 아니야? 이거 은근 주장이 아닌 척 피할라고 간다 피,피카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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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 오케이 오케이 녹화 끝 유성님 사랑하는 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돈은 마아니 받으세요 돈은 언제 보내줘요? 돈은 이게 녹화용이라 사실은 안 주는 거예요 빠이엄 와